벌써 퀴즈 미션도 20회나 되었네요 다들 여전히 퀴즈 미션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그럼 바로 퀴즈 미션의 정답 발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치즈 머핀 나는 초코 머핀이 좋은데 다들 무슨 맛 머핀을 좋아하지?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시야와 친해지고 싶어서 조금 서툴렀지만 둘이 친해져서 다행이야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은 등산 등산은 운동도 되고 좋은 공기도 마실 수 있어서 일석이조지 그럼 이어서 오늘의 퀴즈 첫 번째 현우가 이번에 받은 모의고사의 평균 점수는? 두 번째 퀴즈 현우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이름은? 마지막 퀴즈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현우의 안티팬에서 팬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? 오늘은 전부 현우에 관한 퀴즈들 뿐이군요 현우의 팬이든 아니든 샤이닝스타 28을 보면 모두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다들 잘해보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